자 이번 시간은 제4과목 열설비재료 및 관계 복귀입니다. 자 61번 에너지이용합리화 법령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수급안정화를 위해서 에너지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조치가 아닌 것은 묻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봤더니 지역별로 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보시면 에너지공급설비의 정지명령 정지로 하면 수급에 반대잖아요. 정지가 아니라 가동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가동 아니면 조업을 한다든지 가동 및 조업을 하는데 정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이 맞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맞고요. 네 번째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그런 규정들이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에는 62번입니다. 62번 에너지이용합리화 법령에 따라서 검사 대상기기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얼마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검사 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은 6개월 선임하고선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죠. 선임된 관리자는 6개월이다. 자 다음에는 63번을 봅니다. 뇌함을 사용 중에서 온도의 급격한 변화 혹은 불균일한 가열 등으로 균열이 생기거나 표면이 박립,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 스폴링, 2. 버스팅, 3. 연화, 4. 수화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1번의 스폴링을 보시면 스폴링은 이렇게 뇌암을 사용 중에서 온도의 급격한 변화 혹은 불균일한 가열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응력 때문에 균열, 균열 크랙, 깨지는 거죠. 균열이 생기거나 표면이 박립,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락 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폴링이 생기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균열이 생긴다든지 떨어져요. 보기 안 좋죠? 이런 스폴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종류로는 열적 스폴링, 급열, 급냉 등 열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스폴링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 스폴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적, 기계적, 조직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폴링의 종류는. 기계적 스폴링은 감화를 쌓을 때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장력이라든지 전단력 이런 게 작용할 때 내아물 뇌의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스폴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조직적 스폴링은요. 내아물의 열 작용, 슬래그 침식 작용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스폴링이 되겠어요.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게 버스팅이 나와 있죠?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버스트, 버스트하다. 내아물의 부피의 영구 팽창에 의한 붕괴 현상입니다. 이것은. 특히 크롬 마그네시아 내아물, 버스팅이 자료라는 거. 이거. 크롬 마그네시아 내아물이다. 이걸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산하철을 흡수하는 경우에 일어납니다. 크롬을 합류한 내아물이요. 약 1600도씨. 크롬을 합류한 내아물이 약 1600도씨 이상에서 산하철을 흡수해가지고 표면이 부풀어 오르고 떨어져 나가고 이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화는 소프트닝이죠. 구체 물질이 연화하게 돼서 쉽게 변형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열이 생기고요. 융해의 형상 변화와는 또 다른 겁니다. 다음에 수화했습니다. 수화 반응이라고도 하죠. 시멘트 등의 물질과 물이 반응해서 용해도가 적은 수화물이 생성돼서 경화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때 이제 발열 반응이 동반이 되죠. 자 그래서 문제가 다시 돌아가 보면 내아물 사용 중에서 온도의 급격한 변화 혹은 불균일한 가열 등으로 해서 균열이 생기거나 표면이 떨어져 나간다 보다 스폴링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다음 64번 보겠습니다. 무기질 보온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1번 일반적으로 안전 사용 온도 부위가 넓다. 자 이것은 무기질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무기질이다 하면 세라믹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세라믹. 이거 올드 세라믹은 도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라믹이 상당히 내열성이 우수해요. 그래서 안전 사용 온도 범위가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 재질 자체가 독립 기포가 있다. 독립 기포로 안정되어 있다. 이거는 무기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무기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다공질. 다공질 보온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다공질 보온제는요. 독립 기포가 미세하고 균일하며 기포막이 얇을수록. 자 어떻게 된다. 미세하고 균일하며 얇을수록 열 전도율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보온제로서는 열 전도율이 열 전도율이 높으면 보온제로서 역할을 못하죠.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보온 온도를 이렇게 보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공질 보온제는 독립 기포가 파인, 미세하고 균일하고 얇을수록 열 전도율이 작아져서 보온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다공질 보온제에 대한 얘기지 무기질 보온제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두 번째가 정답이고요. 세 번째 무기질 보온제는 비교적 강도가 높고 변형이 적죠. 세라믹이 떠올리면 금방 연결이 되죠. 최고 사용 온도가 높죠. 그래서 고온에 적합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